살로메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인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성경에 그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헤로이드의 딸이라는 걸로 이름이 지칭되어 있는데요. 이미 그 자체로 굉장히 어떤 대단한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 것 같잖아요. 가장 유명한 여자인데 이름은 없고 누구의 딸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살로메의 엄마인 헤로이드는 원래 남편과 이혼하고 그의 형과 제혼을 합니다. 바로 이 왕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었는데요. 지금도 약간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결혼인데 당시에 유대율법에는 이런 결혼이 금지되었다고 해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한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비난을 하고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요한을 가둡니다. 그런데 헤로이드인 살로메의 어머니이자 헤로드 왕의 새 부인인 헤로디아는 사실 요한을 처형하고 싶은데 당시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요한은 선지자, 신이 보낸 선지자일 것이다. 그래서 쉽게 왕도 요한을 처벌하지 못했어요. 처벌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신화에서는 헤로디아가 살로메을 이용해서 요한을 죽이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남죠.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요한을 죽일 것인가. 여기에 약간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헤로드 왕은 자신의 의붓딸인 살로메에게 약간의 어떤 연정이랄까요. 약간 그런 걸 좀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헤로디아가 살로메을 이용해서 죽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헤로시 그렇게 얘기해요. 살로메아 내 앞에서 춤을 한 번만 춰준다면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춤을 춰요. 그 춤이 바로 일곱 베일의 춤이라는 건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 뭐랄까 이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죠. 이런 옷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춤을 췄는지 기록에 그림으로는 없는데 짐작컨대 이제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스트립댄스라고 할까요. 춤을 추면서 하나씩 베일을 벗는 그런 그렇게 유혹하는 춤을 췄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춤을 춰요. 그랬더니 헤로시 얘기하죠. 살로메에게. 그럼 너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살로메가 나는 선지자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은쟁관에 담아달라. 굉장히 잔혹하죠.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왕은 갈등을 합니다. 다 그러지 말고 땅을 달려면 내가 내 아이 땅에 절반을 주고 보석을 원하면 모든 보석을 다 주겠다. 하지만 그것만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살로메는 고집을 피워서 결국 그렇게 처형을 하게 되죠. 요한을 죽이고 이렇게. 그런데 그 직전의 상황을 지금 이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보면 아마 아시아에게는 사람을 감상하는데요. 그녀의 그림을 보면 사실은 성평가 trustees의 세계가 eins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비판을 위해서 이 사진이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그녀의 그림을 보면 나의 Remedios을 지켜라. 이 시각 일을 보면 우선을 가졌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